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부는 예고한대로 7월 1일부터는 5인에서 49인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유예기간이 없이 밀어붙일 전망입니다. 그동안 중소업계는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만큼 1년 이상의 계도기간 이른바 처벌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결국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반하는 경우는 4개월의 시정기간이 일단 주어지고 시정기간 내에서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전북 군산의 한 뿌리기업은 창업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연장 근로수당이 없어진 것을 우려한 외국인 근로자 12명 가운데 이미 8명이 빠져나가서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은 주 52시간 제도가 강행되면서 3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잔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고 그 결과로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업체 사장님은 그동안 몇 번의 고비를 잘 넘겼지만 이제는 정말 사업을 접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일선 취재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 기자들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지면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연장 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여 감소로 인해서 퇴근 이후에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저녁을 굶는 삶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은 줄어든 급여를 대체하기 위해서 투잡을 띄어야 될 그런 행편입니다. 주 52시간 도입으로 줄어든 급여를 벌기 위해서 택배라든지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 제도의 초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현재 받는 월급의 한 15%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는 15%가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이 같은 업소와 호소는 매달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세금으로 살아가는 관료들이나 정치가들에게는 바다 건너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가한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사람은 어차피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의 고통이 아니면 노력하지 않으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또 엄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원칙을 갖고 추진 중이더라도 현장의 애로나 또 문제점이 발견이 되게 되면 시행 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냥 처음 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에 맞추어서 부작용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동안 정책을 펼쳐오는 것이 문정부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 때도 마찬가지죠. 부작용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정한 일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상당히 많은 그런 폐해를 발생시켰고 지금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연성은 전혀 없고 아주 경직된 그런 정책 집행 과정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지금 살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죽자고 하는 것인지 이런 말이 입을 맴도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 같은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기업을 쪼개는 편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적용을 피하는 5인 이하의 소사장제 도입이란 편법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산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노동시간만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나라의 생산력이라는 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근로자들도 소득이 감소하고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관료나 정치인들은 그런 아주 너무나 확연한 그런 후폭풍이나 파급효과나 부작용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일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선거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겠느냐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문정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엘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나는 것은 영세업체의 경영자들입니다. 문을 닫지 않는 한 일은 계속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특권수당 지급분만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원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현장직의 벌이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경쟁력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문을 닫는 영세업체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고용을 만들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시민 hc는 사업자가 도대체 무슨 죄가 많게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은근슬쩍 1년차 월차를 만들어 놓고 또 은근슬쩍 출산 배우자 휴가 10일을 늘려 놓고 이제는 내놓고 대체 휴일제까지 도입합니다. 그게 다 원가를 올리는 일입니다. 놀자판으로 가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을 다 묵살하는 것이 이 정부의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치명적인 약점인 것이죠. 시민 pc는 이렇게 합니다. 노는 날 많고 근로시간 줄어드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생산성입니다. 놀아도 생산성만 올라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중소기업 사장님들 골무리를 앓게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사업자 위주로 주로 말을 걸을 수 왔지만 이게 나라 경제를 붕괴시키는 몰락시키는 일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뱁새가 항세를 따라가지 말란 말처럼 문정부가 훗날 아마 가장 크게 폐해를 끼친 그것이 바로 주 52시간과 그 다음에 최저임금 급등에 의한 소수증 정책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아우성이 나오면 가든 발걸음을 좀 멈춰서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좀 부작용을 줄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는 점이 정말 이렇게 논평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저분들이 나라를 살리자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를 그냥 무너뜨리자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가 자주 자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